아 임대남바로요? 네네네네 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등록돼 있어요? 지금은 제 이름으로 저기 자가용 남바로 아 하얀 남바로 등록돼 있어요? 네 디젤트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하나 여쭤보려고 전화 좀 드렸는데요 그 혹시 지금 추레라 운명 넘버 혹시 나오고 있나요? 추레라 번호판이요? 예예 차는 확정이 됐어요? 차는 나와 있어요 신차예요? 아니아니요 중고차 작년에 출고한 거거든요 작년에 그 중고로 구입하시는 거예요? 아니아니요 생차로 뽑았다가 임대남바 달다가 개별 돌아가는 거예요? 아니요 임대남바로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아 임대남바로요? 네네네네 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등록돼 있어요? 지금은 제 이름으로 저기 자가용 남바로 아 하얀 남바로 등록돼 있어요? 네네네 어 그러면 그거 자동차 등록증 하나 보내주시고 네 지역이 어디시죠? 평택이요 경기도 평택 아 주소지가요? 네네네 그러면 좀 안전한 회사로 해서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등록증 사진 하나만 보내주세요 어 그럼 어디로 등록증 보내드리면 될까요? 어 제가 명함 하나 보내드리면 네 골로 등록증 하나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